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계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봐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구제를 말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NG 후원 단체들이 많잖아요 월드비전이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기아대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나 그렇게 힘들고 소외계층 약자들을 그런 돕는 루트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부하면서 서로 나누고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세상도요 그런 것을 좋은 일이라고 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나눔과 성경이 말하는 나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하는가 왜 나눔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서요 세상과 성경은 다른 답을 줍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나눔 후원의 목적은요 평등과 공정을 위함입니다 인간이라 하면 존엄하기 때문에 삶의 격차라든지 빈부 격차를 없애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누구든지 평등해야 되고 그렇게 공정한 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경제체제라는 것을 이룩하고 역사적으로 그런 어느 것이 좋은 경제체제인지를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죽기도 했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라고 부르는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유재산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겁니다 되게 그럴듯한 이상주의인데요 내 것이 없습니다 공동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수입을 얻어서 그것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굉장히 평등해 보이죠 그렇게 빈부 격차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공산주의가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한 체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적인 게으름 그 게으름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이 나누면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제는 발전하지 않게 되겠죠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틀렸음을 대부분의 나라가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얻습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내 재산은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자본주의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단점이 있어요 빈부 격차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똑같습니다 거기서 누가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못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요 이 가난이라는 것이 꼭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공산주의보다는 이것이 낮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자본주의를 택하고 그것을 취해서 체제로 돌리고 있지만 나름대로 또 정부도 개입하면서 빈부 격차를 줄이려고는 하지만요 자본주의의 특성상 빈부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계속 나눔과 후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나눔은 이 맥락입니다 나눔에서의 돕는 자가 있고요 도움을 받는 자 이 두 양립이 존재합니다 돕는 자라는 것은 여유 있는 자입니다 더 있는 자입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있으니까 내어놓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을 받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없으니까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공평해지자 평등을 이루자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최소한 내가 가진 자고 내가 괜찮은 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상대를 향한 동정의 마음이 또 들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후원과 자비나 그런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나누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한번 돌아 봐봐 너 괜찮니? 네 삶이 윤택하니? 그러면 여유 있잖아 불쌍한 사람들을 좀 봐봐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재정적으로 너가 넉넉하잖아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상대방을 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니? 동정심이 들지 않니?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하지만 성경은요 평등을 위해서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라든지 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누어야 되는 원인조차도 하나님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눔의 현장이 벌어지는데 먼저 나눔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요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말을 보시면요 나눔을 시작합니다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팝니다 팔아서 돈을 얻겠죠 그 돈을 사도들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 돈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형태가 초대교회의 나눔의 방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의 집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33절 말씀 보시면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원인이 이겁니다 어떻게 내 집을 팔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내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는가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했습니다 그 부하를 증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나눠야겠다 내어놓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하를 말씀합니다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집을 팝니다 밭을 팝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누어 준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원인이 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들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의 증언을 듣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감동이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3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맨 끝에 보시면 32절 끝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었냐면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 수입인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은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의 부활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의 소유에 대한 의미도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기본적인 뜻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죄사함이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죄사함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가스를 치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했으면 주님과 연합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이 살아난 것처럼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났듯이 나도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임을 믿는 겁니다 몸의 영원함입니다 천국이요 영생 천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생과 천국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육체가 영원할 것이다 이 진리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영원함을 말씀해요 나라는 자체 나의 인격 그리고 나의 자아 이 나 있잖아요 보이는 나 이것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면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잇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물론 그때 우리의 눈에 펼쳐진 배경은 정말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경이 펼쳐지겠죠 요한교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환상처럼 말이죠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았거든요 열두 문이 열두 진주로 되어 있고 정금 같은 길이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환상적인 곳이 맞습니다 그것이 천국일 겁니다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천사처럼 날개가 있을까요? 정말로 깨끗해야 되니까 투명할까요? 우리 몸이? 아닙니다 지금과 동일한 육체입니다 우리의 두 눈은 똑같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두 팔다리는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겠죠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하며 우리는 서로 알아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는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육체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그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걸어다닐 것이고 동일하게 말을 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펼쳐진 영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의 몸도 영생을 입습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완성의 구원이에요 나의 몸, 숨쉬는 것, 움직이는 활동 내가 살아갈 때 그 힘을 드리는 이 모든 것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나의 육체적인 것 또한 온전해지고 완성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체를 돌리는 이 활동조차도 주님이 주셔서 가능함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온전한 몸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직장 가서 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조차도 주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번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생명의 근원이 부활 예수 그리소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의 부활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32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초반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예수 부활이 확신해진 성도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달았는데 이 마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편화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는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되시고 주인님을 동일한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동일한 그 심령을 가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각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응시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됩니다 그래서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지? 주님께서 주신 이 재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구나 재물구만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과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라든지 나의 에너지나 힘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관리자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맡기신 양은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론조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은 각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동일한 달란트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달란트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주시며 유연한 성격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죠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유난히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각 지체가 되어서 각자 쓰임을 받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누는 삶은 그래서요 가진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또는 극률한 마음이 있어서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가능한 것임을 믿는 자 이 성도가 진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는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나눔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나누면 됩니다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시간을 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반응하는 것 감사로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온전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나눔입니다 저의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저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 수년이 흘렀지만 그분의 그 모습은 아직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무엇이 각인되었냐면 연세가 드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거의 활동을 못하셨어요 집에만 계셨습니다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일을 찾으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것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그것이 왜 저에게 놀라운 일이냐면 저희 할머님께서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배운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분께서 성경을 읽고 쓰겠다는 것은 한글부터 배우겠다는 시도입니다 그것부터 진짜 시작하셨어요 가나다라부터요 쓰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은 차는 읽어가시고 필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있는 그 모습은 딱 이겁니다 항상 그 방에서 들리는 성경 읽는 소리입니다 글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어도 틀리십니다 어느라십니다 굉장히 천천히 읽으셔요 그러면서 종이에 쓰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은 매일 있는 일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라서 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리는 것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벗겨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할머니의 신앙이 모든 가족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에 그 빈소에 마련된 곳에 유품이 있었어요 필사본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 권 이상을 쓰셨어요 세 권 이상을 엄청난 양이죠 글도 모르시는 분께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부하를 아는 자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으십시오 시간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남들보다 좀 지식이 있습니까 좀 지혜롭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며 나눠주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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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